고려가요 고려시대의 시가 주로 민중 사이에 널리 전해진 소교를 뜻한다. 넓은 뜻으로는 고려시가 모두를 포함하며 고려가사 고려가요, 줄여서여여 또는 고려장가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개별곡 등 한문교 시가는 경기체가 또는 별곡체라 하고 청산별곡, 석영별곡, 만전춘, 가시리 등의 시가를 흔히 소교라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체가와 소교는 형태상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하여 고려시대의 시가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가요나 장가라는 명칭보다는 별곡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신라 사람들이 자기네의 노래를 한 거라고 일컬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 사람들은 중국계의 악분이 악장이니 하는 정악 또는 악에 대하여 자기네의 노래, 즉 소각 또는 향악의 노래 이름을 별곡이라는 말을 붙여지었기 때문이다. 그 형식 면에서 보면 한림별곡이나 청산별곡 등은 전혀 다른 계통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형태상의 특징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음소율은 주로 삼음절이 우세하고 둘째, 음보율은 일반적으로 삼음보이며 셋째, 구소율은 육구를 기준으로 하여 다소의 가감을 보이고 넷째, 대체로 전후 양절로 구분되는데 청산별곡 등에서는 후렴구가 후절이 된다. 다섯째, 일률적으로 수련이 중척되어 한가유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형은 점차 붕괴되어 편격형을 이룬다. 이 가유의 형식은 신라시대 향가의 형식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정읍사, 정과정곡, 삼오곡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단련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는 향가와 같으나 음소율에서 삼음절이 우세하고 음보율은 삼음보가 우세하며 대체로 전후 양절로 나눌 수 있는 점이 그 기본형에 접근하고 있다. 신라향가, 처형가가 고려에 이르러서는 형식이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고려 시간은 향가의 발언적인 기능이 상실된 날에, 잡히, 백희 등 무대 위에서 불리는 무화곡이 요구됨에 따라서 생겨난 형식이다. 이와 같이 향가 문학이 쇠퇴한 후 고려 시간은 사실상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가 문학의 발달이 전혀 침체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많이 전해지지 못했을 따름이다. 고려 시대에는 한문학이 문학의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민속문학적 위치에서 겨우 명맹만을 유지하여 왔고, 평민문학과 귀족문학이라는 두 가지 문학이 발상하게 되었으니 경기체가가 귀족의 문학이라면 소교는 평민문학이었던 것이다. 소교는 시조 이외의 시가 즉 장가의 한 형식이 되는 것으로 평민들 사이에 구전되어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굴이 만들어진 후 성종 때에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흥양학보 등에 문자화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구전되어온 가요가 문자화된 일례를 전과 전국에서 보면 이 가요가 악학괴범의 전하였으나 익제난고 수학부에 한역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구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고, 그 형식이 향가의 19채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서 향가의 한발달 형식으로서의 고려가요로 금액을 이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전되어온 평민문학으로서의 소교는 그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음이 특징이다. 청산별곡은 작품의 세련된 면모로 보아서 쌍화점은 기록에 힘입어 개인이 지은 시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봄직하나 알 길이 없고, 서경별곡, 가시리 등은 원래 미녀였을 것인데 궁중악곡으로 채택되면서 다듬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귀종문학으로서의 경기체가는 대체로 작자가 알려져 있다. 한림별곡은 고려 고종 때의 제휴, 관동별곡, 죽개별곡은 안축이, 상대별곡은 권근이 짓는 등 대체로 무신집권 이후에 대두한 신흥사대부 출신의 문인들이다. 내용상 특징으로는 경기체가 한문에 의존한 관념적인 언어의 유해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며 대체로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 서술하였음에 대하여 소교는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이 허식 없는 소박하고 진솔한 내용은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문자가 없던 시대라 하더라도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 문자로 정착될 때까지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교의 내용은 다분히 체념적이고 해악적인 데가 있는가 하면 세속을 초탈한 인생관이 담긴 선적인 관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도 하다. 체념적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서정성을 지녔음이 이 소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이 소교의 서정성은 귀족층의 가요인 경기체가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음풍형 월식인데 비하여 그 내용이 매우 함축적인 데 있다. 소교의 형식은 한마디로 우리의 전통적인 음수율에 가까운 33조, 332조, 34에서 44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의 성장에 알맞은 율로 알게 모르게 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조와 가사의 서와 같은 엄격한 일조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불렸다는 점이 그 특징이며 분절성을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음도 한 특징으로 되어 있다. 또 행과 행 사이의 후렴을 삽입함으로써 한층 흥을 도두는 맛을 주기도 한다. 사설 가운데 아소니마아 등은 엄격한 의미의 후렴은 아니나 후렴에 구시를 하고 있고 얄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팅하도라 동동다리 등은 해악적으로 삽입한 의성이 그대로 후렴이 되고 있다. 소교의 또 하나의 형태상의 특징은 구전 과정에서 노래가 여러 모양으로 변모되어 그 원가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전하는 소교 중에서도 그 내용이 서로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전과 전곡 제3구와 만전춘 제3절이 그러하고 이 시구는 서경별곡 제1투절과 정석가 끝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구절이다. 고려사 악지에 의하면 현전하는 서경별곡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서경과 대동강의 노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서경별곡 전반은 서경이 대하여 노래한 것이고 후반에서는 대동강변에서의 이별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 두 개의 비슷한 노래가 구전 중에 합쳐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소교는 우리 예시가 중에서도 가장 함축성이 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함축성은 시와 산문을 구분하여 주는 좋은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전하는 가요 외에도 가사는 전하지 않고 고려사 악지 등의 작품 이름만 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문학을 대표할 만한 시가 작품이 많았으리라고 주책되나 이제 그 자취를 찾을 길은 없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